효과가 있어야 할텐데요. 기대 반, 걱정 반. 도착하기가 부터 함께 식탁부터 차립니다. 드럼 후기에 기회에 맞춰 선택한 대형 식탁. 이렇게 긴 멍이가 연못을 활보하는 걸 보면 주비도 관심을 갖지 않을까 했더니 오, 우선 관심 끌기는 성공한 것 같은데요. 자, 바로 사냥 준비 자세에 돌입하나요? 마침내 물 밖으로 드럼 허리가 나오고, 오, 타이밍인데요. 바로 지금. 지금이라고 치고. 그런데, 이게 왜 이러고 있는 거죠? 다음 기회를 노리는 걸까요? 설마, 이것도 아닌 건 아니겠죠? 야속하게 돌아서 버리고 맙니다. 뭔가 지금 정성을 다할 것만, 도구진 녀석에게 도망치 않습니다. 아, 네. 아, 네. 오, 네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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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